배고파요? 배고파요? 우리 유튜브 데크 언니! 유튜브에 요즘 로만져 프렌시 토스트 해줄게 프렌시 토스트 좋아요! 저 집에 촬영 가면 살 찌겠어요! 계속 줘!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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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얼리면 이렇게 돼요 꽝꽝 얼어요 저게 뭐예요? 오래 걸리니까 얼리면 이렇게 돼요 꽝꽝 얼어요 뭐요? 두부를 냉장고에 얼린다고요? 얼린 두부 토스트? 두부를 제가 옛날에 사가지고 근데 세일하면 이제 한판모 두부도 있고 사실 싸요 이렇게 큰 두부라고 원플러스 원할 때 사가지고 꼭 한 모은 좀 유통장으로만 넘기려고 그래요 그럼 냉동실에 넣거든요 쓰러져 녹여봤더니 아차 건두부처럼 구멍이 슝슝슝슝 뚫려 버리는 거예요 저게 얼린 두부가 사실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저렇게 얼려서 찌개 같은 데 넣어도 국물 빵꾸가 뽕뽕뽕뽕 나있어서 안에 쏙쏙쏙 잘 쓰면 되니까 진짜 맛있어요 괜찮네 내가 너무 신기해서 한 번 더 해봤대니까요 이렇게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어 이거 무슨 맛일까? 이렇게 해서 두부가 엄청 가벼워졌어요 근데 크기가 확연하게 줄어드네요 우와 차이가 많이 나네 단백질 한 명 단위당 높아지고 다이어트에 좋죠 아 정말요? 아니 근데 토스트에 어디 어느 구석에 두부를 활용을 해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너무 두부스럽잖아 뭐야 하하하하하하 잘 썰리네 빵처럼 잘리네 그냥 이 사이로 계란물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프렌치 토스트 한 달에 저게 빵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우와 저거지 빵 크네 살찔까봐 변환 선생님이다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가 없잖아요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높고 다이어트 음식은 네 맞아요 다이어트 음식은 참 좋아요 토스트가 한쪽에 159칼로 정도 하거든요 빵칼로 해야겠다 빵칼로 해야겠다 빵칼로 해야겠다 빵칼로 해야겠다 빵칼로는 비싼 거 필요 없어요 5천원짜리 이야 알뜰하다 어머 신기하다 신기하다 빵칼 이럴 때 써먹으면 참 좋네 너무 괜찮죠 계란 계란 좋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닭으로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반응하면 자연 박물 네 욕물 복귀 닭이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못 받게 안 받게 해준 닭 너무 좋다 요즘 어머님들 저거 많이 찾아서 하죠 반응하면 9개 모질러면 안 되니까 일단 딱 까면 알이 없잖아요 알이 딱 이런 건 노란자들이 되게 탱탱해요 맞아요 주황색이고 간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뇌꼬집 한 그램쯤 되겠죠? 난 손이 좀 크니까 후추 좀 넣고 설탕을 조금 넣으면 서양 맛이 나요 서양 맛은 무슨 맛이에요? 색깔 팬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외제 맛 난다며 외제 맛 난다며 외제 맛 외제 정말 우리만이 들어보면 다 외제 외제 맛 색깔 봐 색깔 살아있는 거 봐 계란이 좀 부드러워지니까 계란찜할 때도 저렇게 하면 훨씬 부드러워지니까 아 우린 여기다 또 치즈도 묻혀봅시다 뭐? 지루야 지루야 이거 한 통 있으면 지루야 이거 한 통 있으면 이건 누군 어떤 집에나 있지 않아요? 초록색으로? 야 무슨 치즈를 조미료처럼 어떻게 넣어요? 한 숟가락 좀 넣어야겠다 너무 맛있겠네 맛있을 것 같아 벌써 냄새가 달라 냄새가 달라 냄새가 확 올라가 얘는 그냥 서양식 조미료예요 거의 우리도 젓갈 높이 이렇잖아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파마산이 간이 되니까 붙여볼 때요 간이 되죠 버터 냄새가 난다 이게 약불에서 세우지 뭐야 저게 빵이 아니고 중고예요 지금 이야 바로 해봐야겠다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세요 세워먹으면 속상해요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되게 무슨 옛날 버스 정장 앞에서 토스트 붙이는 할머니 같다 토스트 할머니 몇 개 설탕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케찹도 많이 넣어주세요 저도 저걸 좋아해요 설탕은 완전 많이 넣어주세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어서 저거 하나 먹는 게 저거 먹으러 강병물을 간 적도 있어야 강병물에 저거 몇 개 있습니다 하굣길에 하굣길에 어설페던 그 야 근데 좀 맛을 듣고 궁금하네 수주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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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연유 반칙이죠 시나몬 괜찮아요 시나몬 있으면 비주얼이 너무 좋은 시나몬 있으면 시나몬은 괜찮다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소젓으로 만든 치즈고요 치즈 파마산 똑같은 거죠 뜨거우니까 또 살짝 녹아서 짠 히힛 포스트 라파요 이거 꼭 해 먹어봐야지 저거 맛있겠다 신기하다 이거 진짜 호텔 음식 같다 호텔 음식 이거 너무 좋은데요 프렌치 두부토스트 괜찮잖아 단백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참 요리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드세요. 오세요. 잘라놨어요. 저게 스테이트로 습관이 됐네. 요리 다 끝나면 오르르 모이네. 오요 오요. 기대돼요. 자유롭게 됐어요. 나오네 나와. 이제는 뉴 주부하고 친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래도 아는 게 잘 먹는데. 어떤 맛일까? 진짜 담백한 빵 먹는 음식이에요. 오 그럼 진짜 맛있겠다 저거. 저거 먹고 싶다. 저는 연유를 많이 찍어요. 음. 오 연유 너무 맛있지? 아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리면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만들어야겠다. 꼭 영상 보내줘야 돼요. 집에 가서 하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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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